팀이 먹어도 내가 먹어줘요? 아 그런거야? 레이저 랜스 아까 그 랜스가 창인데 50레벨짜리요 그 다음에 아둔2 47 쓰읍 뭘 찰까? 일단은 아둔2를 한번 써보자 그리고 헤븐스게이트가 너무 못썼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으니까 PSI 클래스터 썼게요 그리고 여기에 한번 보답 한번 가겠습니다 너무 두번이나 죽어서 너무 민폐였거든요 보답에 플레이 한번 갈게요 랜스 50자리 별로냐고? 아 일단 아둔이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랜스 50자리 써보게 랜스 그건데 약간 근든무기인데 채팅이 안되는게 신의 한수라고 뭔소리야 지금 보답한다니까 블리자드에 신고하던가 트롤 같으면 아니야 잘 깨잖아 그리고 보니까 애들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다 깨는데 얘네들은 얼마나 파밍을 한거야 이거 이거 미션할 필요가 없어 멀티와서 미션하는게 낫겠네 그러면 좀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방 만들어서 갑시다 가자 일단 멋있게 출발하는척해 가까이 가면 위험하니까 새로 먹은거 아둔이 커스텀 아 이거 맞네 아둔3즈랑 똑같애 그쵸? 더 멀리나가고 더욱 더 패스트하구요 게이지가 안달아 지금 쏘고있는데 게이지가 차고있어 심지어 어 뭐야 뭐야 뭘 맞은거죠? 어 아니 개미한테 맞은거야? 우리 팀꺼 맞은거 같은데 너무 센거 사과하자 사과 노 땡큐 빠규가 뭐죠 빠규 어 어그리 욱스 욱스 이거다 페이크 페이크 스타트 오버 미안하다 어딨어 소대장님 여깁니다 소대장님 미스테이크 I made a 미스테이크 내가 미스테이크 만들었다 일단 난 좀 뒤로 물러는게 좋겠어 뭐야 이거 저거이씨 우주성꺼 맞았나? 개미 거미다 거미 거미는 제 담당이죠 아두니 가겠습니다 아두니는 안닿구요 P.S.I.클러스터 이거 뭐 지레인가? 간다 P.S.I.클러스터 어 안 돼 아이씨 뭐야 저리가 짐찍해 잘 던져 자 비켜요 여기야 여기야 여기 던지고 빨리 튀어나오자 P.S.I.클러스터 던졌어 일단 고 클러스터 고 던졌는데 흰 남은 너 우리 편한테 어 미안했어 안되겠어 뭐라도 게임이라도 보내줘야 조그맣한 싼 거 게임이라도 보내줘야 또 두번 녀석 죽었어 아니 클라스터 설치했는데 어디갔냐 이거 이거 안돼 일단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좀 낮은 난이도로 갈게 이거 완전 너무 민폐야 나를 포기해라 어 아 나이스 아 좀 밀어줘 거미들아 밀어줘 여기 애들이 살리기가 힘들거든 저쪽은 우리 형님들 저기있거든 나 좀 밀어줄래 어 우리 형님들도 위험한데 지금 피가 이게 되게 세 애들이 한 명 죽었어 봐봐 오 저 한 명 피 없고 한 명은 죽었어 되게 위험하다 검멸가지 정말 센데요 소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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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적진 한가운데 다른 직업이 더 좋아보인다고 뭐야 이거 급팀 그렇지 급팀 문 열었어 고고고고 고 급팀 맨 터뜨려 우주선 아 이게 좀 모자라 급팀이 했었어야 되는데 아 아 나의 헤브식 에이티만 있었어도 진짜 우와 뭐야 이게 폭격 쩔었다 우리 팀 로봇 브름 범이 또 나오네 아아 아 싸우고싶어 몸이 근질근질한데 이거 와 뭐 난리난다 난리 승진할수 일어날수는 없나? 저사람 피없는사람봐 딱총으로 쏘는데? 도운송인가? 어우 센가봐 저거 헌트를 넣으면 아아 여기있네 EDF EDF 누워서 외친다 EDF 응원해 어스 디펜스 구해달라곤 참아 나 못하겠어 염 쓰레지사람 나 너무 위험해요 지금 자리 헤헤 누워서 누워서 어? 둘 죽었어 아아 큰일났다 나는 차라리 뒤에서 애들 살리고 다녔으니까 더 나은데 우리 저기 스트라이크 웹분이 다 해야돼 이거 와 우리는 지지 않는다 으아 야 이거 난리났네 난리났어 난리났어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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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혼자서 이렇게 극딜하는거야? 스트라이크 웹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야 너 그치 쫄다 혼자서 무슨 광역으로 쩔어 기념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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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말로 하는게 좋잖아 영웅으로 하면 애들이 무미곤줄 아냐 감정이 없어서 영웅으로 하니까 별로더라고 그래서 일본어로 한거에요 배우가 진짜 명 연기야 이게 장난아니야 다 살아났다 오케이 나도 나 진짜 잘할게 진짜 열심히 할게 한번만 살려줘 진짜 나 뒤에서 애들만 살리고 다닐게 무기도 안먹고 제발 한번만 빨리와서 클릭하면 안될까? 야야야야 소강상태 소강상태 에잇 여기여기 나 안들리나 이거? 근처에만 들리는건가? 윙드라이버가 몸이 좀 약해 그래서 한방에 죽어온 그니까 내가 지금 템이 완전 그지라서 일단 이거 끝나고 방을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들께 해야겠어 완전 이거 욕먹어도 할말이 없네 아빠 죽었다 쟤네들도 저렇게 빨리 죽는데 맞으면 죽는거에요 머릿속에 쏟아라는데 어어 뭐야이거 뭐지? 야 우수선 여기 떨어졌다 시렘방기네 야 우수선 때렸다 됐다 우리가 해낸다 스트라이크웨폰 해낸다 어 아조야많아 나 대개 열심히 이용자 여기서 계속 응원했던 척하자 복사해서 살려줄 수도 있어 온다 스트라이크 옆으로 EDF 아 감사합니다 아 땡큐 땡큐 맨 땡큐 서머지 내가 구해줄게 지금부터 날 응급 전담 반이여 왔다 넌 왜 EDF 안해지냐 어떻게 살리는게 아! 아아악 아 미안 이게 바로 클로스턴가 정말 강하구만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봤는데 안돼 가면 죽어요 어 살렸다 어떻게 살리는거야 야 불게임이 엄청 왔어요 뒤로 빼세요 백 백크 백 백 백 아 젠장 하나 가져온게 근거리야 하나는 PS 클로스턴인데 간다 PS 클로스턴 한발밖에 안되잖아 죽아라 불게임이여 아아아아아아아아 한마리정도는 가능하다고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구하는것이요 한마리 이렇게 떨어진 놈들 아 안돼 아아악 아 제발 안돼 이번에 죽으면 아하하하 아하하 아 개쎄 아 아 진짜 쎄 너무 쎄 난이도 높아갖고 한번 물리면 끝이야 이거 스트라크 웹번지 피 없는데 큰일났네 우리 미드꺼 스트라크 웹범 밖에 없거든요 헉 저 위험하다 저 밑에 게이지 노란색은 뭐지 한 명 또 죽었어 우리가 R이 뭐야 R A가 어설트같애다 어 스트라크 웹범 안돼 힘내 1-1 To save our mother earth from any alien attack 뭔 소리야 이거 나 나 살았다 스트라크 웹범 피 없는데 저거 싸는거 보죠 정말 잘하잖아 하이 하이 얘가 하이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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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죽었다 스트라크 웹범 너밖에 없어 야 스트라크 웹범 빨리 살려 쟤가 화력의 중심이야 너 거기서 뭐하냐 빨리 빨리 저기 저기 살려 가서 저거 저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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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힘내 아 큰일났네 쟤도 보니까 나랑 비슷한 스타일인데 쟤 근처에 아무도 안죽질않아 봐봐 엄청 세네요 대박 스트라크 웹범 빼고는 아 미처팬 정말 세다 여기 로비 뭐야 아 사과하고 있었네 강퇴당한거야? 아니 사과하고 나갈라 그랬는데 아니 이제 방 깨진거지 내가 만들게 완전 민폐라서 안되겠어 엔터 룸네임 풍얼량 스쿼드 커토바이트 여기로 오시구요 오케이 아 맥스플레이어는 4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로 갈게 오케이 무기도 챙기세요 아 나의 레이저 랜스를 못쓰네 뭐죠? 스푸트 엔터 눌렀나 내가 두부 스프트 엔터 키도 마이크 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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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왜 안돼 들려요 내 몫이가 들림? 들린다고 지금? 들려? 다들 레디 해 우리 EDF다 간다 레디해 빨리 무기들 차고 아니요 마이크 끄고 있었어 여기 이 마이크 전반에 안들렸어 E.D.F E.D.F 저 출발합니다 일단 멋있게 불개미들 엄청 옹 아 나 그러고 보니까 불개미 공격할게 미라지 럼블 간다 미라지 럼블 아 뭐야 뭐지? 누구야 아 뭐야 뭐지? 우와 쏜다 미라지 럼블 밀어버려 밀어버려 나 다 썼다 나 다 썼다 여기 좀 바다 귀신 왜 이렇게 안 죽어 저거 뭐야 누구야 저거 키워야될 저거 키워야될 οπο 지금이다 으 알 하나 무기 물이 미워야돼 흐어아 근데 이거 먹어도 같이 먹어진다매 와 이거 활약 쪘다 이거 지금 하든가? 하드니까 나도 할만하다 봐봐 이거 얼마나 쎈가 와 이거 쎄 미라지럼불 가속평가 돼있었어 미라지럼불 쎕니다 어 뭐야 끝났어? 먹어 먹어 뒤에 아 너무 많아 아 뭐야 왜 자꾸 한 번씩 바닥으로 가냐 내 무기 백부진 불량이야 두 타가도 이거 한 번씩 바닥에 떠줘 와 또 나왔다 저거 계속 옮겨 어어 뒤로 무르셈 어어 다가가 무리 잘 못갖고 무리잘못갖고 무리잘불를불 무리잘불를불 죽어버리잘불불 카치사님 위험하면 안 돼 카치사님 반대로 가있져라 근데 아하 밀린다 울린다 으아아아 나스케드 기다려 갈게 할게 어그로도 뚫고 나도 피가 없어서 저거 먹어야 된다 어어 어어 아이씨 야 먹어야돼 하나 더 먹고 구해주러 가자 잡았네 나이스 오케오케 아 감사합니다 무슨 버튼 누르는겨요? 아 저도 처음해서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살리는겨 프리스 더 리셔트 버튼 퍼프 쫌깍 가까이 와봐요 아아악 말 안해줬어 아아 아 죽을 뻔했다 이 버튼인가? 기다려봐 진짜 어딨어 이 버튼인가 봐 어딨어 그거 개미 살렸다 살렸지 2네 2 2야 2 살리는거 2야 살렸어 살렸어 다 주워먹어 저 피통 주워먹어요 어 나도 없네 오케오케 지금 보면 우리 콜사인님만 지키면 돼 거기 화력이 쎄기 때문에 우리 죽지 않고 피하는걸로 어허 아 괜찮아 이거 윙다이버야 콜사인.. 콜사인님 헤비 커스텀 뭐야 아 뭐 부른건가 님들 피 없어요 피 먹으라니까 빨리 피가 없어 보여 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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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고? 조심해 너가 또 온다 뭐지? 야야 저기저기 오른쪽 오른쪽 우와 미사일 뭐야 이거 우와 비행기 싸주고 가네 나 할게 없다 미라진 엄브리나 조심해 또 바닥으로 갑시다 아 아 나도 광역 좋은거 갖고 와야되는데 구름색은 뭐지? 아아아 또 바닥으로 떨어졌어 구주같은 미라진 엄브리 이름 엄브리나 기대했는데 어 이거 뭐야 내꺼 아니라서 못하여 병만님 또 죽었어 아니 이름은 병만인데 그렇게 생존이 안돼 병만이 아니라서 그런가 괜찮아요 저도 나도 죽었거든요 어 우리 콜사인 위험한데? 콜사인에 아아아아 콜사인에 위험해 도망가 아무도 없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개미 인성들들 알아서 죽었다고 죽어 아 인성봐라 이거? 너무 심한거 아니야 이거? 아예 계속 치는데 먹을라는건가? 노래봐 수고들 안녕하십니다 난이도가 너무 높네 재밌었어요 네 포스 어스 디펜스 포스라는 게임이었구요 재밌었습니다 도전가재가 이렇게 많아? 서른 네개나 돼? 갓겜 맞죠 이거 처음에 비싼데 할인할때 사면 2대일거 같아 지금 좀 비싸 할인을 안하고 있어서 이게 은근히 평가가 좋다니까 이거 할인할때 사시면 괜찮을거 같아요 볼륨도 좀 있고 매우 긍정적 천개나 있구요 5만4천원이거든 좀 비싼데 할인할때 사면 괜찮을거 같아 해외구매하면 4.5만이라고? 뭐야 한글 평가도 많아 그쵸? 한국사람도 많이하나봐 기존 360 360 360판으로 했다가 확장팩이 나와서 PC판으로 나와서 감격감회하는 중 웬만한 비크 외계 침공 영화 뺨치는 재미를 선사한다 잼프로젝트 노래와 함께라면 너도나도 매든무비 말 좀 꿀잼이에요 콘솔게임 이식이 지금까지 대부분 개판이었는데 이건 제대로 이식됐네요 키보드 마우스 수월하게 게임플레이 가능해요 EDF 오늘 참바라 같은 또 다른 비크게임 하지만 재밌다 취향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전작 EDF EA가 놓친 것을 제대로 개최해냈다 높은 난이도에서 생존이 더럽게 힘듦 좆바지게 상자 주어봐도 암헌 일식 오르고 무기는 난이도 높은걸 들어야 좋은 무기를 얻을 수 있는데 높은 난이도 들려면 좋은 무기에 있어야 함 3년전에 게임센터에 있었던게 나왔다 이런 여러가지가 있네요 잼프로젝트 노래라면 어떤 노래냐면요 어떤 노래냐면요 어떤 노래냐면요 어떤 노래냐면요 어 그 때 내가 했던 미션이다 그쵸? 개미굴 들어가는 거 그냥 이런 노래 틀어놓고 그냥 무지 막지하게 밀어버리는 거야 EDF 외치는 거고서 이냄에에에에에에에에엠 밤새 그냥 바듬카 옆에 쏘면서 들어가는 거지 세부여 지금 마이크도 대신 지효 마이크 안되는 줄 알았어 3시야 벌써? 아... 이一 aqui 벌써 3시 자 우측하다네 상단에 추천한발에에에에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